안녕하세요 며칠 만에 왔네요 그동안 뭐 이런저런 일들이 좀 있어서 한동안 데스 스트랜딩을 아예 켜질 못하고 있었어요 잠시만 일관들이 아 뭐부터 해야된지를 지금은 감을 못잡고 있는데 사실 지금 5일만에 켠거라서 잠시만요 일단 이걸 해야겠네요 정신주의자 돌조각 배송 요거부터 하러 가겠습니다 돌조각 케이스 4개를 배달하라 뭐 나오나 이거? 잠깐만 실종만 조심하면 되네 근데 산 한가운드네요 조금 귀찮게 했는데 와씨 130kg야? 좀 에반데 또 그렇다고 지금 뺄것도 없어요 딱히 그죠? 형 가야돼 열심히 어기여차하고 열심히 가야돼요 오늘도 시작은 어기여차네 뭐야 나 뭐해야되그럼 그는 마마한테만 그는 마마한테만 하나가 되어서 그렇구나 다른 슈퍼 나 말했고 마마 샘 하지만... 정말... 하나의 몸, 하나의 마음, 하나의 몸 그런 거 알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겁내 멀어 야... 어느 천년을 하냐 이거 열심히 가볼게요 그래도 가긴 가야 될 거 아냐 멀다고 안 갈 순 없잖아 그죠? 아우 잠깐만 이거 꼭 이렇게 가야되니? 저 오른쪽에 길이 있는 거 같은데 조금만 돌아가보세요 비교적 편한 길이 있을 거 같애 야 쉘터를 어디다 지어놓은 거야? 얘네? 뭐야 와 진짜? 그냥 산 중턱에 지어놨어? 대박인데? 이걸 올라가라고 해 그냥? 스테미나 다이져브 앗 혹시 그래서 아까 스위프하우스가 있었나? 그 앞에? 그런 뜻인가? 가기 전에 맥주 다 채우고 가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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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중에 이야 정말 대단하다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오늘 안에 갈 수 있습니까? 올라가봐 뭔데 뭔데 왜왜왜왜 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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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야 잠깐만 이거 각이 설마 나오는거였니? 나 왜 귀여웠어? 안나올거야 각 안나올거야 그저? 나올리가 없어 나왔으면 나왔으면 삽질한건데? 안나오죠? 안나오지? 그지? 이거봐 안나오잖아 피씨씨 제일 높게 하나 찍고싶은거야 됐다 난 어차피 이거 안쓸거니까 이게 아마 제 거기서만 지우는거일거에요 제 세션에서만 어? 어? 카여랄 대역팩 펴보면 안되잖아 개인사람이 저건 될거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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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절대 그칠리가 없는지역인가봐요 이것도 음.. 절대 그칠 리가 없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뭐야 한치 앞도 안보여 미쳤나봐 어디서 진짜 가라고? 할 수 있는거네? 야 이렇게까지 안볼도 안보이는건 또 친다 다행 바지기 딱 좋은 빨간 얘긴데 바지기 딱 좋은 빨간 얘긴데 이 소리도 장난아니에요 바람소리 미쳤나봐 앞에가 잘하고 있는거니? 뭐? 어? 에이 그러면 안되지 우리 이렇게 하자 자 자 자 자 그냥 그냥 빨리 해 응 빨리 재배치 하구요 뛰어가 그게 훨씬 나 그게 훨씬 나 그게 훨씬 나 무슨 운동이야 얼마나 부르냐고 야아 아니 진짜 그와중에 액티브 스켈레폰 타손은 상상도 모르겠다 저거 왜 이렇게 등길 물이 많아 저거 너무 많아 저거 진짜 대외관데 진짜 대외관데 자 올라가다 붙여볼게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에이 아 아 아 아 아 nen 아 먼저 쉬고 오자 이리 났겠다 야 여기 세이프하우스 누가 만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만들었네 그죠? 이거라도 있으니까 그나마 오르막 투성인건 정말 올테레인 스켈레터는 잘 사용하고 있냐고? 사용도 안하고 있다 인마 균형 잡기가 그렇게 편할까? 무게가 더 좋지 않을까요? 나 기형 받은 거니까 써봐야되나 아 이놈의 문 진짜 자 자 그래요 써봅시다 지금 테레인 스켈레터 그래도 나름 3레벨까지 있었네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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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래도 중량 꽤 오르네 이정도면 그죠? 음 나름 괜찮아 그지? 피시시 2개 더 130으로 가도 될거 아냐 그죠? 음 잠깐만 이거 하나 슈트 해고자 합시다 버리는게 낫겠는데? 너무 개박살났어 하나 더 가져갈까? 아 아니다 그래 죽으면 되겠지 애매한데? 안정성이 증가한다며 내가 무게 운반 렉을 몇인데 딱히 모르겠구만 흠 흠 흠 잠깐만 신경 쓰여 아 털레마구나 균형 맞추자 자 다시 니트 아 털레마 아 털레마 아 털레마 어 내리막은 확실히 빠른것 같애 근데 확실한건 오르막 할수 있겠죠 얼마나 빠른거 발에다 저거 닿는건가 봐 이름내되어가네 군대에서 막 썼어 아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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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빨라빨라 허 아닌데 그게 그건데 오바였는데 그냥 내리막은 원래 빠른거였는데 아이젠 아이젠 아니면 아까보다 좀 빠른거 같긴하고 진짜 음 눈에 발이 빠지는게 조금 금방 생각되는거 같긴한데 왜 어디로 가야되냐 한바퀴 삥 돌아가야되 이거 아이젠 아이젠 와 정말 좋은데 안나올다 너무 빠던데 아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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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메일 보고 그 다음에 하나 불러 공간 인지력을 잃고 고려도 될 수 없다 아 에이 하루이틀인가 이런거 게임하다 보면 이런거는 이렇게 주문인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저거 처리 좀 하느라 저 실수는 좀 못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주말에는 시간이 많았는데 아니 이게 많진 않았죠 주말에도 한 일요일날은 거의 밖에만 있었습니다 많은저만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던 이유가 그냥 제가 주말에 꽤 오랜시간도 그동안 귀찮아서 미루고 미뤘던걸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앨범 사는걸 되게 좋아해요 그냥 음반 그냥 아이돌 음반만 사는게 아니라 꽂힌 음반을 사거든요 자체적으로 넬이 제일 많아요 넬이랑 아이유가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는 느낌으로다가 비슷비슷하게 뭐라던가 얼마나 손상되는데 많이 됐니? 파손되기 전에 와 미쳤네 헉 와 견적 안 나온다 이거 어떡해? 빨리 가야겠네 꽂힌 음반은 그냥 사버리는데 그냥 가수껀만 아니고 OST 앨범도 사요 여기 저 보헤미안 FV라던가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라던가 막 그런거 드라마 앨범도 사고 드라마 OST 앨범 최고의 사랑 연애시대 뭐 이런거 그러다보니까 어 제가 앨범을 사기 시작한지 지금 한 년 됐거든요 이제 그렇게 오래될 줄은 몰랐는데 오랫동안 이 취비를 간직하고 있어서 처음엔 생각보다 그러다보니까 앨범이 드럽게 많더라구요 제가 아씨 또? 좀만 쳐면 안되냐? 금방 갈거야 나 이거 파손되면 운다 야 화가 많이 난다 야 화가나서 운다 화가나서 운다 절대 이걸로 수리도 안되겠는데 잠깐만 볼게요 몇프로야? 한 90% 됐어? 87% 심하다 정말 아무튼 그러다 볼까 앨범이 3년째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하나 더 사올거 이거 좋겠네 원래 작년에 V40 샀을 때 그때 한번 리핑을 했거든요 쫙 이번에 아이폰 프로 맥스로 바꾸면서 아이폰 7 플러스 쓸 때 그런 말을 들었어요 7 에서는 FLAC 인코더 인코딩이라고 해야되나? FLAC 응 그건 지원을 안한대 8 부터는 지원을 한대 내가 기대했던 건 그거 있지 11프로 맥스 사면? 아 그대로 넣을 수 있겠구나 근데 아니더라구요 여전히 기본음악에 배선 지원을 안해 7 플러스도 기본음악에 배선 지원을 안했고 그래서 뭐 귀찮아서 계속 이러고 있다가 요번 주말에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월요일 새벽까지 미친듯이 리핑을 했어요 그냥 해보세요 연사 측정 해보시고 피라빛이었다고? 피라빛이었다고? 음 네 케이스만 박살났죠 케이스만 박살났죠 케이스 박살나는 거는 여기 평가의 마이너스가 아닌가봐 암튼 그렇게 해서 앨범을 리핑을 좔라 열심히 떴는데 그 김에 내가 앨범을 몇개 갖고있나 궁금해서 한번 봤어요 아 이번에 표지까지 넣었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다운받아가지고 표지를 와 진짜 사람할짓 못하더라 아무튼 그랬는데 일단 지금까지 기록된게 158개인가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찝찝한 부분인데 앨범 몇개가 안 보여 일단 대표적으로 김진표 7둑이랑 유나 앨범 하나랑 왜이렇게 몇개가 안 보여요 돌아버릴 것 같아 지금 어디있는지 그 AOA 옛날 거 짧은 친구 아닌데? 단발머리? 단발머리도 안 보이고 그 앨범들을 너무 사랑하느냐 아니냐 뭐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일단 집에 있어야 되는게 안 보이니까 지금 신경쓰여서 죽을 것 같아요 어딨지 어딨지 하면서 이런거 꼭 이사갈때 나온다 이사가면 꼭 나 어디선가 그리고 또 다른게 사라져 무슨 대체품이야? 베타 출동인가? 베타 출동인가? 뭔데? 저거는 어따 쓰는건데 좋은거야 이게? 네 그러세요 다이아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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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줄거야? 싹시설비 거기에 오두막이 있었어? 일단 뭐 목표는 마운틴 노트 시티죠 기왕이면 가죠 바꿔가죠 왜 두개밖에 못만들어? 참 너무하는구만 갑시다 바로 와 이거 30분 가까이 걸렸네 와 진짜 급협이다 여기서 녹화 그럼 바꿔서 갈게요